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 외국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총 직원 6명인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벌이는 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안이 좋고 외동이라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중견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죠. 여러가지 이유로 저는 남편이 저보다 적게 벌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나만 바라봐주고 늙어서 서로 외롭지 않게 알콩달콩하면서 살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제가 1년 정도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딱 1년만 파견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는 거니까 저도 큰 걱정이 없었죠. 남편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약간 섭섭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남편에게 1년만 기다리라고. 중간중간 시간 되면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나 있는 나라로 여행와도 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져버렸네요. 파견 나간 지 7개월쯤 한국에 몇 주 정도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뭐해?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밥은 먹었고 집에 별일 없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어 뭐 하느라 잠깐 뭐 하느라 늦게 받았어. 무슨 일 없지? 밥 잘 챙겨 먹었고 보고 싶지 당연히. 남편이 말을 하고 있던 중 여자 목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뭐지? 순간 말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목소리야? 뭐가 깨지는 소리 났는데 뭐야? 집에 누구 있어? 왜 집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와? 라고 물었죠. 남편은 응? 무슨 소리야? 이거 TV 소리야? 드라마 보고 있었어? 여자는 무슨 여자야? 무슨 여자가 우리 집에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방에서 전화받다가 거실 쪽으로 나와서 TV 소리가 크게 들린 것 뿐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끊어져나 왜 전화했어? 라고 하더군요. 여자의 직감으로 저는 딱 느꼈죠. 아, 얘 지금 완전 거짓말 치는구나. 여자 생겼네? 미쳤구나. 드디어. 드디어 미쳤어. 2년을 못 참아서 여자가 생겨? 이런 미친놈이. 라고 욕이 올라오는 걸 꾹 참고 바랬습니다. 아, TV 소리야? 그래, TV 소리구나. 자기야, TV 크게 틀지마. 얼마나 크게 틀었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려? 자기 청력 다 망가진다? 아, 전화 왜 걸었냐고. 아, 아냐? 뭐,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여기 혼자 방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자기 뭐 하나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한국 완전히 갈 날 5달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알았지? 흑시고 사랑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지금 전화를 화내고 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격해진 감정들을 꾹 참고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 이야기했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충격에 몰려와서 물건을 집지도 못할 만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굴이랑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이고 느껴질 정도였고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숨 쉬는 것도 벅찰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입국해서 이놈 새끼 바람피운 거 잡고 끝장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저는 3주 뒤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낸 남동생이 로스쿨생이기도 했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남동생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정말 새빨개질 정도로 열을 내고 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법을 배워보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한 증거 재판주이다. 증거 없으면 아무리 혼자서 열내고 화내봤자 끝이다. 다 필요 없고 누나 증거만 모아와. 증거 모아오면 나머지 재판이나 소송은 다 나아는 선배, 변호사들이랑 법조계 사람들 다 동원해서 재판으로 그놈들 인생 딱 망치게 해줄게.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소형 카메라 두 개를 사서 남편이 없는 오전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호두숨이 나더군요. 제 화장대 위에는 그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향수랑 로션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팩트가 있었고요. 아예 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식탁에는 그 여자와 아침을 먹고 나서 안 지운 밥그릇들과 반찬들이 널부러져 있었고 딱 봐도 하루 이틀 머무는 꼴이 아니더라고요. 소파 앞에는 그 여자가 짐을 담아서 온 캐리어도 있었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여서 정말 소리라도 빽 하고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여자 물건들과 증거가 될 만한 것들 모두 사진 찍고 나왔죠. 그렇게 3일 뒤 저는 카메라를 회수하러 다시 집에 향했습니다. 집을 도착해서 카메라를 수거하고 제 노트북에 연결시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찍혔는지 봤네요. 뭐 아주 적나라하게 찍혀있더라고요. 보면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장면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주 차원이 다른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툭 건드리면 울음과 함께 폭력이라도 휘둘러 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이 툭 하고 끊겼네요. 그 여자 어떤 연인지 내가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저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고 기다렸습니다. 저의 집이 1층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제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사진 찍어두고 저는 베란다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기다렸네요. 띠띠띠 비밀번호도 오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하다가 둘이 뭐를 하는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서 치킨 배달을 시키고 여자는 애교를 부리며 신혼 분위기를 내면서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서 안방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숨어있는 베란다 뒤가 바로 안방이거든요. 녹음기 켜고 아주 생생하게 녹음했네요. 참다 참다 진짜 토할 것 같아서 그냥 안방으로 바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불륜 현장을 제가 덮친 거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은 완전 깜빡 놀라서 와씨 너 뭐야? 너 여기 있어 뭐야? 라고 소리치고 그 여자는 어머 나 어떡해? 라며 꽥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구나 안방에 걸려있는 신혼사진을 보고도 불륜을 처질러? 너 상간녀야 알지? 너 인생 쫑난 거라고 내가 있잖아 한성격하거든 그냥은 못 보내주지 어디서 뻔뻔하게 나가려고 해 그냥은 못 가지 하면서 상간녀의 뺨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현관문 앞까지 질질 끌고 데려가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잠갔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안에 있는 걸쇠를 걸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쾅쾅쾅 거리면서 문 열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를 뒤로 앉지 저는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은 안절부절하지도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남편을 향해 옆에 있는 스탠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너한테 전화 걸었을 때 들렸던 여자 목소리 그 목소리를 TV소리라고 뻥치면 내가 깜빡 속을 줄 알았지? 나는 너한테 나 한국 간다고 너 보고 싶다고 맛난 거 먹자고 전화한 거였어. 그 전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평생 네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 뻔했네. 다 됐고 나 더 이상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꺼져. 저 여자랑 새살림 차리는지 알아서 해라. 그냥 꺼져. 무릎 꿇지 말고 빌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라고 말했죠. 답답하게 남편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밖에서는 상간녀가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당장 안 나가면 옆에 있는 골프차를 확 쳐버린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옆에 있던 골프차를 들어서 한 방 날리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후다닥 뛰어나가더라고요. 진짜 추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밖에서 문 열라고 하도 상간녀가 난리를 쳐내서 그런지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셨고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경비 아저씨 셋이서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은 저는 베란다를 지켜보았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동네에 얼씬도 안 합니다. 동네 방내 소문이 다 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놈과 상간녀를 집에서 내쫓고 저도 집에서 나와 남동생 집으로 갔죠. 남동생에게 증거를 넘겨주고 소송 준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사건을 맡겼어요. 몇 주 뒤 저는 일 때문에 다시 출국해야 했기에 굉장히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해외로 나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와야 해서 1개월이나 더 집안을 진행했네요. 남편 놈 명의로 된 집은 저에게 재산 분할해서 절반이 넘어갔고 나머지 위자료도 전부 받아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물론이고요. 아, 기쁜 소식은 남편 회사에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남편은 반강제로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남편의 외도 소식을 알게 된 시댁 어른들은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었네요. 뭐 이제는 제 알파가 아니지만요. 여튼 진짜 그 아파트를 떠들썩하게 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